라이프의 중심 교통의 중심 생활 문화의 중심 북한강을 담은 미래형 주거공간 춘천 주요 시설 및 관광 생활 인프라의 중심에 위치한 극도적 입지의 새로운 랜드마크 춘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스카이팰리스 춘천 최고층 파노라마뷰를 자랑하는 주상복합프리미엄타워 스카이팰리스는 입주민의 최고급 편의를 위하여 인테리어, 주방,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여 프리미엄 수준으로 완성시켰습니다. 펜트하우스급의 개방감과 프라이빗한 스파,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조성으로 카페, 피트니스 센터뿐만 아니라 건강과 휴식을 위한 홈헬스케어 시스템, 카쉐어링, 대형 LED 영화관, 레스토랑 등 완벽한 입주민의 프리미엄 거주 환경을 위하여 비교불가한 하이엔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초고속 교통망을 확보한 스카이팰리스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및 동서고속철이 확정되어 접근성이 더욱 뛰어납니다. ITX, KTX, GTX 등 서울에서 춘천까지 단 50분, 서울, 부리, 남양주, 가평을 빠르게 연결하는 교통망인 춘천역 ITX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래가치가 빛나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과 철도가 개통예정으로 서울에서 춘천까지 단 50분, 춘천속초가 단 25분, 수도권 춘천속초를 잇는 일일생활권을 형성합니다. 집안에서 누리는 천혜의 경관, 봉이산, 구봉산, 의암무와 공지천위원지, 약사천수병동원의 힐링뷰를 초보층 주상복합에서 편안하게 누려보세요. 막힘없이 트여있는 뷰로 한눈에 내려다보는 풍부한 자연인프라와 그린라이프를 사계절 365일 내내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대한마트, 광공서, 병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바로 곁에서 누려보세요. 단지 인근의 춘천역, 강원도청, 한림대 강원대, 법원, 세무서, 경찰서, 한림대병원, 춘천시청, 롯데마트, 이마트, 소양교, 고속터미널, 남춘천역, 라데나CC 등으로 춘천시내 주요시설에 접근성이 우수한 중심상권 핵심 입지입니다. 춘천 주요시설 및 관광, 생활인프라의 중심에 위치한 독보적 입지를 누려보세요. 남춘천중학교, 춘천고등학교 등 춘천전통 명문학군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 명품 교육을 더 가까이 누려보세요. 교동초등학교 도보 6분, 중앙초등학교 도보 12분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의 통학 걱정을 덜어줍니다. 클래스가 다른 명품 교육, 통학 걱정 안심, 고품격 교육특권을 누려보세요. 10년 임대 후 최초 확정 분양가 그대로 우선 분양권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 제공, 전매가 가능한 투자 상품으로 임대보증금까지 완벽하게 보장해드립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려보세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춘천 스카이팰리스 시키라이프를 완성하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는 바로 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입재 조건인 스카이팰리스, 교통, 쇼핑, 관광, 교육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춘천 시내의 독보적인 입지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춘천 스카이팰리스는 삶의 프리미엄을 실현한 고품격 공간을 지향합니다. 스마트한 공간 구성,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프라이빗한 생활 공간이며 하이엔드 인테리어로 싱글라이프, 패밀리 라이프 모두 완벽하게 채워주는 설계로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 가치가 빛나는 현명한 투자 상품입니다. 생활, 교통, 교육, 자연까지 나의 일상이 행복이 되는 워너비 주거 라이프를 누려보세요. 춘천 주요 시설 및 관광, 생활 인프라의 중심에 위치한 독보적 입지의 새로운 랜드마크 춘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스카이팰리스 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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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